몇 달 전 부산교통공사가 페루 리마에 진행하는 해외 사업이 직원 파견도 없이 민간업체에만 맡겨지고 있다는 보도 해드렸는데요. 이후 교통공사가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이마저도 부실했습니다. 황보람 기자입니다. 지난 2015년 부산교통공사가 수주한 페루 리마 도시철도 사업입니다. 2021년까지 35개 정거장을 짓는 대규모 사업입니다. 하지만 교통공사는 3년이 지나도록 단 한 명의 직원도 현지에 파견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상 사업 자체를 민간업체에 넘기고 수수료만 챙긴다는 지적입니다. 여기다 지난 2013년부터 페루 리마 사업을 포함해 6건의 해외 사업이 추진됐지만 지금까지 수익은 3억 원에 그치고 있습니다. 때문에 부산교통공사의 해외 사업이 명확한 사정검증 없이 추진된 보여주기식 사업이라는 비판이 잇따랐습니다. 해외 페루 리마 사업이나 필리핀 사업은 손에 쥐는 것도 없으면서 부산시의 위상을 떨어뜨리는 사업이 되어버렸습니다. 교통공사는 이 같은 지적에 추진 중인 해외 사업을 원점 재검토에 나섰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사업 가운데 국제기구의 지원을 받는 베트남 도시철도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정작 문제가 제기된 페루 리마 사업은 여전히 민간업체에 맡긴 채 대책은 없는 상태입니다. 허울뿐인 해외 사업이란 지적에 마련한 대책마저도 부실해 보입니다. KNN 황보람입니다.